최종 데뷔조의 인원은 9명 무조건 한자에게 디 더 뻑뚱 한자 언니 K-POP이니까 데뷔 멤버의 한국인이 아무도 없는 거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았어 무대를 이렇게 해야 돼 그 분과 리낭팡 믿어 갈래요 I'm gonna take this away from you 진짜 잘한다 그 더 탐헤다이 와 그 더 배낭돈 하다이 물건입니다 진짜 올스타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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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한 가지 등급이 더 존재합니다 바로 제로스타 등급입니다 제로스타 연습생은 등급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crazy 노래를 신경 쓰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억지스러워 보였다고 그래야 되나 안 맞는 옷 입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로스타입니다 제로스타입니다 전원 제로스타입니다 제로스타입니다 지금부터 밀어내기가 시작됩니다 밀어내기가 시작됩니다 밀어내기야 장정혜왕 材정도 탐험 또한 영상중공고고루사